처음엔 맛있게 잘 다 배웠어요 이것도 추억이죠 사람은 주변인데 메뉴는 4개를? 냠냠 냠냠줘 맛있게 드세요 KTF 타고 경주로 갑니다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대박이에요 못 내려요 비비야? 외국인은 그거처럼 보이세요? 예 I know BTS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Korean Japanese Japanes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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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지 아니었냐 수입된 거 아니었냐 수입된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에요 제 이름은 장미라 저의 1년생 한국인 한국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에 도착해 준다. 어? 욕조가 있네? 화장실 겁나 크다. 저기요. 욕조가 없어서 괜찮으시겠지? 응. 욕조 크네. 아 저거라도 가져올 거야. 뱃삼 한 번 보는데 안 돼지? 뱃삼 한 번 보는데 안 돼지? 뱃삼 스탈러. 뱃삼. 에너지? 뱃삼. 더 좋으면 더 커졌어. 그씩 다 여기 계란 녹는 게 있어. 어! 이따 캐리어를 올리면 되겠다. 캐리어를. 뭐예요? 그거는? 캐리어. 오! 너무 비싼 값을 하네요. 여기 안 열아라 먹는 곳. 우리의 아늑한 침대 안 돼 안 돼 안 돼 식후군 안 돼 안 돼 너무 잘해 어떤 사람이 전 호텔 룸 누가 봤냐 누가 봤냐 누가 봤냐 20분이나 걸어서 곱창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삼사 곱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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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응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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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고기 고기 무 고기 양파 발 추워 잘 나온다 너무 맛있게? 나는 오징어 오징어? 나는 제일 왜 계란치 나오게? 그래? 응 맛있겠다 이게 내 반가? 응 내 반가부터 이건 내 반가부터 숟가락이랑 그런 거는? 없는데? 어 추가하려고 했는데 내가 쓸 수 없지? 없었나? 없어 여기 다시 꺼내 사진작가 오오 소스윗 난 진짜 이 난방만 거의 한 3일인가 4일 입은 듯? 저거 감사하다고 해 언니가 줬어 저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아주 편하게 잘 입고 있다 어때요? 오늘 컨셉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이쁘네요 이쁘네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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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랑저keiten 찍어주려고 카메라 대피 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쁘다 사진 찍기 좀 자қай 드디어 compos정 저기 헐 등장 이렇게 안 보는데 편집중 숙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10원빵. 만원을 뽑아서. 이곳이 왔어. 내려와. 내려와. 왜죠? 짬뽕아. 먹질 않아? 천안. 여기가 13모를 꺼내가는 거 아니야? 13모를 꺼내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 아파.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13번 기룬. 기룬. 뜻밖의 재물도 얻을 수 있는 운이며, 귀인을 만나지 않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니 마음도 즐겁고 명랑합니다. 한편 직장 이전이나 변동, 새롭게 계획하는 일 등은 가까운 일과 친척하에 인연하다면 좋은 개념이다. 건강.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래. 재물. 재물이 풀리대. 풀릴 리가? 다른 마음으로 맞아야래. 김동.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머리가 안 좋았어. 육십이. 혁신을 넣겠지? 나 읽어봐. 아 뭐가 많아? 한줌 씨앗이 자라 가을듯 밤 풍년이 이루게 되니 철사 내 힘이 모달한다 하더라도 개인과 좋은 기왕의 도움으로 성취를 보게 되는 은세입니다. 본사나무 어디에도 막힌 길이 없으면서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쳤는데? 하지만 좋은 은세에도 재난과 고통이 갖춰올 수 있으니 반심이면 근무를 하겠습니다. 연회 및 잔치 등에 초대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은 참신한 아이들과 떠오르는 식으로 성진력 발탁에 유리한 역전 만들기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자만으로 덕을 잃고 기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실수를 한다면 애쓰고 노력해온 일을 무력하는 역전을 주의해야 합니다. 겸손해려야 되는데 소완 소완은 이거 뭐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 없으니까 나는 이번에 아... 장장한 생활과 생활과 제발 장장한 생활 그리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실습한 대학생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그렇네 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가 들어오게 건강은 이미 포기해서 그 다음에 들어 여기 내가 불러줄게 이게 유튜브과이라고 됐어 잠깐만 잠깐만 두 장이네 하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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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두개야? 아니 하나는 기룬이고 하나는 주문이야 두개나 뽑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난 뭐야? 너 맨 처음에 위했던 게 기룬이었으니까 기룬이잖아 근데 같이 온 것도 인여행이 두개 다 있어? 기룬이었으니까 같이 한패 했으니까 대기룬 아닐까? 대기룬 기룬이랑 주문이랑 중기룬 예쁘게 묶어 예쁘게 묶어 아무튼 어어 어어 짠 어떻게 묶었는데? 너무 어둡다 어둡게 나와 별개는 안 뜨거워 발키 오우 올릴 수가 있구나 응 어떻게 하는거니 여기 저기야 사진 찍고 있었어요 사진 찍고 있었어요 아주 열일중이시네 아주 열일중이시네 이게 너무 밝아 참성대가? 응 여기 찍히기 안녕 항바퀴를 돌아볼까요? 이쁘지 않나요? 저랑 제 친구가 참성대를 엄청 좋아해서 또 저기서 저렇게 찍고 있어 짠 짠 색상 진심 뉴욕 새우 rag 은하 여기 저희 랩 뭐야? 뭐야?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는지 몰랐어 교재가 맞는 건가? 교재가 뭔지 했다 모르겠어? 응 모르겠어 아 미안해 응 나 진짜 몰랐어 어때? 괜찮아? 이렇게 우리는 또 한 바가지로 샀다 암냠냠 암냠냠 샐러드는 붙는구나 콜라가 있네 빌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요? 사진 찍는 거?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근데 나 진짜 옷이 너무 예뻤어 잘 샀네 잘 샀네 산 보람이 있네 맞아 으음 귀여워 자기야 이거 봐봐 이거는 뭐 소금? 몰라 소금도 안 될 거 같아서 내가 볼게 이건 뭐야? 간장? 간장도 안 될 거 같은데 내가 볼게 간장도 안 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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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이대로 끌어 다녀야겠어 아 진짜 내가 뜯어 뜯어졌네 짠 친구가 선물로 사줬어요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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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사진 4장이랑 원본 파일까지 받았는데 3만원 나왔어요 정말 안 비싸 한 100장 찍었는데 3만원이면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긴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안 돼 아 맞다 맞아요 안녕 찾아왔네요 이게 뭐야 이성관 이게 뭐야 이성관 아 진주 가면 돼 이건 트위켓 성냥놀이 아 성냥놀이 오랜만에 보잖아 귀엽게 생겼어 네 병대에 와서 아주 사진을 원없이 찍으시는구만요 맞아요 열심히 사왔는데 진짜 열심히 사왔는데 그리와줘 예쁘다 아야 이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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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에인 이성질 이거 만들어 назад 뭐 맛있어 tissue 오말cu 은Play VR 보석 눈을 뜯으면 되겠다 마음이 은정해집니다 와우 마음이 은정해집니다 나 여기 좀 개쩐다 이거는 약간 약간 나대지 말라는 맞지지 말라는 트라켄 135원 이상 먹게 130원 되시나요? 130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화내지 말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훨씬 넘군요 오케이 야 엄청 많이 젖었는데? 너 왜 이렇게 많이 젖었냐? 나 너무 많이 젖었는데 애 중까지 젖었다니까 이거 맞아? 나 주렴했냐 너 이거지 맞아? 너 캡처리한테 젖는 거 같잖아 아 드라켄 후기였습니다 네 아 드라켄 후기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나뻐네 좀 시간 찍고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늦어 근데 너무 맛있겠네 드세요 맛있세요 뜨거울나나? 안 뜨겁네? 안 뜨거울나? 안 뜨거울나? 드라큰을 두 번째 타고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드라큰을 두 번째 타고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지? 어우, 옷 안 튀겨야 돼, 주베레. 이렇게 먹어보니? 깔끔하고 이쁜군요. 이나마 불쌍이 막힌 불쌍을 써있네요 귀여운데? 귀엽게 잘 꺼내놨는데? 어? 이쪽으로 있구나? 너무 좋아 말이 천천히 된다 유일하게 오.. 짜란 먹으러 왔어요 가자 생각해보니까 이 가방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오늘 룩에 그치? 지금 알려주면 어떡해 귀엽게 생겼는데? 귀엽게 생겼어? 여기 탈까? 여기 탈까? 어디 탈까? 뒤로 가서 뒤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괜찮아? 응 참 말라? 왜지? 멀리 안 나와 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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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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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뾰둑뾰둑 나오지는 몰랐네 물고기? 어 그렇네 저 약간 그거같이 생겼어 동물의 숲에 고기 잡는거 있잖아 고기 잡는거 있잖아 고기 잡는거 있잖아 무슨 거기 나오는 고기 잡는거 있잖아 어 약간 형체만 나오잖아 아 아 아 아 버튼 눌러주세요 어 못 눌러요 나 나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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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으악 이게 뭐야 이거 그 아님? 도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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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가? 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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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166 166 166 166 아님 7인가? 잠깐만 176 19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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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 아닌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저거 못 구한다니까 진짜로 말아가? 이거 못 구해 못 구한다 어 못 구해 참 다 못 구워 불판도 이쁘게 생겼어 얘는 뭐야? 얘 명란이야? 명란 대신데? 음 맛있다 아 면을 주네 신기먹기 이쁘게 비닐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